프랑스 문명여행 제6강은 개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여기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시대가 막 변하고 있죠.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은 사실 중세에서 근세로 가는 분기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정치체제가 상당히 많이 변하는 계기죠. 그러면 중세와 근대초를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 중세시대를 교회와 봉건, 귀족사회라면 근대촌은 시민과 브루주아가 등장하는 시대다. 중세시대의 정치구조는 이렇게 틀이 딱 짜여있죠. 맨 위에 교황 그리고 국왕 그 밑에 사제 영주 기사가 있고 거기를 떠받치는 평민 또는 농로 노예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교회가 상당히 절대적 권력을 지녔다.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 없는 굳건한 신분제에 기반을 했다라고 하는 게 중세시대의 하나의 틀이라면 근대초로 가면 이것이 변화가 됩니다.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맨 꼭대기에 교황의 권력이 낮아지게 되죠. 국왕이 있고 사제 귀족이 있고 그 밑에 브루주아라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브루주아라는 사람들은 경제력을 점차 확보한 사람들이죠.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세와 근대의 상당히 큰 차이는 교회의 절대성이 약해지고 개인들의 역할인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제와 귀족 영주들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그 밑에 하급 귀족 하급 사제 또는 평민 중에서 경제력을 확보한 사람들이 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이때라고 볼 수 있죠. 브루주아라는 단어가 변화가 이르는데 원래 브루주아의 뜻은 성 안에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브루고뉴, 브루크 이런 거 다 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성밖에 사는 사람과는 다른 좀 대우받는 약간의 권력이 있는 이런 의미였다가 점차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제3계급, 1계급은 성직자, 2계급은 기족, 영주, 3계급은 평민이었는데 평민 중에서도 신분은 기족보다는 낮지만 상당히 상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브루주아다 이렇게 불렀고요. 19세기 중반쯤 가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악덕 자본가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브루주아들은 재정가, 상인, 도시의 소시민 이런 사람들이 점차 세력을 얻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분이 높지 않은 거예요. 신분은 높지 않은데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인 거죠. 특히 지중해의 무역이 발달하면서 프랑스에도 그런 영향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점차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정해놓은 모든 규칙대로 따랐다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그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내기 시작하는 게 변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포톨레마우스 천동설, 세상은 오로지 신이 만든 체계다. 그런데 그 신이 만든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한 포톨레마우스의 주전원 개념을 설명을 해왔다라고 하는 게 중세 교회의 어떤 생각이었다면 코페르니쿠스라는 폴란드 출신 사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대단한 신께서 이렇게 복잡한 우주를 만들었을 리가 없다 해서 달리 생각해 본 거죠.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놓고 그 주변에 지구가 돈다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천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계산이 훨씬 간단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의 뜻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신의 뜻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신의 뜻이 너무 복잡하니까 신께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했을 것이다. 간단한 원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코페르니쿠스예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는 신을 부정하기보다는 맹목적인 신앙 추구에서 합리적인 설명으로 변화해가는 가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과학적 사고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하죠. 코페르니쿠스 출장한 어떤 지동설의 개념도 신의 생각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기에 출발한 거지 신을 부정한 건 아니라는 거죠. 갈릴레이도 마찬가지죠. 갈릴레이는 물론 천체 관측에 대한 기구들이 좋아져서 행성들을 쭉 봤더니 다른 설명이 필요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놓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 사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도대체 너는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 기존의 생각을 추정 안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부른 겁니다. 원래 로마를 가게 된 이유가 두 가지 주요 세계관에 관한 배화라는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갔던 거죠. 세계관이 있는데 기존의 교회에서 보는 신이 만든 천체에 관한 관점과 이런 새로운 해석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라고 해서 허가를 받으러 갔던 교회에서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원래대로 지켜라 라고 했더니 결국은 갈릴레이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맹세크 포기하며 저주함이 혐오한다 라고 풀려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을 수호하는 단체 예수의 여기 사람들도 과학이라는 것이 이 신이 만든 책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과학을 추정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만 보면 과학이 종교와 대립할 정도는 아니다. 과학은 당연히 신이 만든 책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신이 만든 세상을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합리적 인식론이 등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데카르트의 합리적 인식론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거기에 가장 유명한 분장이 코기토 에르거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럼 이건 뭐냐. 인간은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다. 이것도 어찌 보면 에라스무스가 얘기하는 자유지와 연결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현황을 행동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랑 연결되죠. 신이 만든 자연은 정확한 수학적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플라톤이 주장했던 이데아. 이데아의 기본은 기하학였잖아요. 이게 설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신을 보장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철학자였던 세네카라고 한 사람은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가 그 어떤 역할을 다할 때 영혼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세네카가 자살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스토어 철학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빼가지고 그걸 어떤 천국의 세계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전까지의 육체와 영혼에 관계했다면 데카르트부터는 정신과 육체는 섞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리할 수 없다라고 따로 합리적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데카르트라는 사람도 예수의 교육을 받았고 예수의 소속이었어요. 구교파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기존의 맹목적인 신앙은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 이 사람도 프랑스에 있으면 종교재판소에 갈 것 같으니까 이웃 네덜란드로 가죠.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서 책 출판하고 나중에는 신규 측이었던 스웨덴 왕한테 초청을 받아가지고 스웨덴을 가자. 거기 가서 폐렴해 걸려요. 죽지만 이 사람도 뭔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자. 해보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뭔가 다른 생각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개몽주의라고 불리는 건데 그 개몽주의 시작은 흔히 볼테르부터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원래는 프랑스와 마리 아루에라는 사람인데 볼테르라는 필명을 썼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종교적 맹신주의, 광신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합리적 어떤 이해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을 해왔던 거죠. 독단적 종교로 늘 배격하고 관용의 정신, 저렇게 위군어들을 척결하게 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 것보다는 그들과 함께하는 관용의 정신을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창조자가 만든 자연,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을 신과 자연은 뭔가 분리된다. 신이 물론 창조를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자연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독자성이 있고 이론이 있다고 주장을 한 거죠. 관용체계에 다르게 생각하는 어떤 신교도 사람들과도 같이 지내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관용은 신의 법도 아니다. 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한다면 순교자가 될지언정 망나지가 되지 말라. 신교도를 지나치게 탄압하지 말자.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사람은 몽테스키이죠. 이 사람은 원래 로마 역사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법관이었어요. 법관도 일종의 계급 같은 거였는데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쓰죠. 여기서 삼권분림노를 주장하고 입헌군주론을 주장하죠. 법에 의한 법의 통치를 받는 군주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역사를 만드는 것은 신도 왕도 아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삼권분림논과 입헌군주론을 주장함으로써 이 사람의 주장이 나중에 미국 공화국 헌법을 만드는데도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달리 보면 이 사람은 법복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법에 의한 지배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 보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법은 각국의 여러 환경에 적합한 고유의 것이어야 된다.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법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헌법에도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몽주의학자들의 어려운 책들이 있죠. 예를 들면 루소가 쓴 사회계약론 이런 것들이 출판이 되고 사람들한테 많이 읽혔을 것 같지만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이잖아요. 일부 사람들만 읽을 수 있고 일부 사람들한테만 이런 책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썼지만 이거는 겨우 3세 정도밖에 안 팔렸다는 거예요. 몇 천부 정도밖에 안 팔렸다는 거죠. 그런데 루소가 소설을 썼어요.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신 엘로이즈라고 하는 소설인데 원래 엘로이즈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거든요. 연애 소설인데 그것을 루소는 조금 비틀어가지고 새로운 연애 소설이다 해가지고 이걸 편했는데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기족의 딸 줄리와 평민 출신 가정교사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를 소설로 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계약론이 많이 읽혔겠어요. 이런 소설이 많이 읽혔겠어요. 당연히 소설이 많이 읽혔을 것이고요. 당시에는 대부분의 민중이 문맹이었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을 줄 아는 일부 사람이 이 책 읽어주는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 엘로이즈라고 하는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혔다기보다는 들려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책도 많이 팔렸대요. 소설이니까. 연애 소설이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걸 알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설이 들려졌다는 거죠. 읽어주는 사람에 의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소설 속에 있는 내용을 보고 뭘 알았냐면 그전까지는 신분이라는 건 무조건 정해진 것이고 태어난 그대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귀족은 귀족끼리 결혼해야 되고 평민은 평민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분제가 굳건했는데 이 연애 소설을 통해서 저렇게 신분이 다른 사람들끼리도 결혼이 가능하네 신분이라는 게 그렇게 굳건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인식하는 건 저렇게 멋있는 무슨 평론이나 멋있는 주장 책들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런 소설이 더 영향력이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신분이라는 건 고착화되는 게 아니고 변화시 있다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변해서 사람 마음이 바뀌게 된 것 이것은 개몽주의 시대라고 불리는데 이게 17세기, 18세기에 유럽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프랑스 지역에서 이런 개몽주의에 의한 민중들의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몽테스키의 볼테르, 루소, 디드로, 엘베시우스 같은 사람이 사상적으로 주도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놨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가 다 반영이 되어가지고 중소시대에는 교회, 성직자, 군주, 영주, 기사, 주인, 남성 이렇게 어떤 신분제에 의한 고착과 지배와 피지배 간에 이렇게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들이 점차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거죠. 자유, 평등, 인권 이런 개념들이 사람들 속에 하나하나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분명히 있고 생각은 바뀌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연스럽게 변화가 오진 않죠. 중간중간에 많은 사건, 전쟁, 고난, 배고픔, 죽음,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꽤 오랜 시간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개몽주의가 자리를 찾게 되고 개인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혁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89년서부터 1870년까지의 어떤 장기적인 혁명 과정을 거쳐서 개몽주의가 자리 잡게 되고 1870년 이후에 프랑스에는 공화제라고 하는 것들이 자리 잡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프랑스 대혁명 하면 1789년서부터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전까지를 흔히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많이 배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폴레옹 등장한 이후에는 바로 공화국이 들어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민주주의, 공화제라는 것은 제도만 있다고 자리 잡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과 전쟁과 치열한 쟁투와 또 시간이 있어야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도표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복잡한, 거의 90년, 아니 80년 동안에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국민원에 있었다가 입법 위에 있었다가 제1공화국, 다시 제1제국, 부르봉왕국, 7월왕국, 제2제국, 파리꼬민까지 80년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프랑스의 제3공화국이 생기거든요. 오늘날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요. 20세기의 중반에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은 민주공화국을 자리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독재체제로 유지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여전히 내전을 하는 데도 있고 대한민국처럼 군사 쿠테타와 촛불시위와 이런 걸 거쳐서 거의 완벽한 민주주의 체제를 자리 잡은 나라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 프랑스 대혁명에서 본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말로 앙젬네즘이라고 하는 구체제가 새로운 체제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사건으로 완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한 번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 직전에 유럽의 지도는 이렇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거의 완벽한 국가를 만들어져 있고 영국이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독일 지역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이탈리아도 분열되어 있다. 그런데 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느냐 이런 것들을 한 번 분석해 보면 다른 나라들은 막 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는 통일된 전제군주가 자리 잡았다. 교회 권력도 다른 지역이 다 분리되었다. 그런데 프랑스는 로마 카톨릭이 확실한 기득권 교회로 자리 잡고 있다. 군주와 귀족이 화려한 생활을 함으로써 국가 재력을 소몰했고 해외 식민지에 저조한 성과로 국력이 낭비되었다. 이 속에서 민중들은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받았다. 이런 모순들이 다 결합이 돼가지고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재반을 조건을 갖췄던 데가 프랑스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중세시대부터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럽 중세라는 것은 국가가 수입구조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어떤 머리가 빠진 평민이 귀족과 성직자, 기사들을 등에 쥐고 있죠. 이만큼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가는 동양의 국가처럼 모든 세수를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중세에서는 모든 국민이 교회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소득의 10% 또는 농민은 소출의 10% 사업자는 매출의 10%가 교회세입니다. 소득이 10%가 아니죠. 은밀하게 말하면 매출이 10%니까. 교회는 이 11조를 받아서 당신은 11조가 아니라 교회세죠. 교회세를 받아가지고 경비로 쓰고 일부를 교황한테 송금을 합니다. 또한 교회의 주교와 사제는 자신들의 11조를 교황한테 납부하죠. 그러니까 프랑스, 에스파냐, 이탈리아, 독일 이런 지역의 로마 카톨릭 체계가 자리 잡는 곳에서는 교황한테 상당한 자금이 보내지고 있다는 거죠. 그곳이 왕이 다스린 곳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란 권력자는 자기 직할 영지에 대해서만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영주들이 갖고 있는 땅은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세금을 내는 건 직할 영지의 백성들 뿐이다. 그러니까 왕은 특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왕이 거둘 수 있는 세금은 광산 또는 관세, 식민지에서 수입 이런 걸 가지고 충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파냐 왕도 여러 번 파산을 했잖아요. 프랑스 왕들도 이런 자금 구조가 빈약하니까 빚을 많이 지게 되고 국가 운영이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프랑스가 왕정이 강화돼서 직할 영지가 늘어나서 소득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국가 전체의 7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민중들은 교회세를 내고 나머지 세금을 왕한테 내는 거니까 상당히 취약한 수익 구조죠. 그런데 루이 14세 시절쯤 가면 소득은 적은데 소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 국가 경제가 상당히 취약해졌어요. 낭트 측령의 폐지로 인해서 경제인 중심인 유그노들이 해외로 이주했고 농업 중심의 구조를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과 식민지를 통해서 상당히 부가 증대되었는데 프랑스는 여전히 농업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농업국가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가뭄, 홍수, 또 겨울 추위 이런 게 닥쳐요. 이러면 국가가 어려워지죠. 그런데 여전히 루이 14세는 쓸 돈이 많아요. 써야 할 돈이 많습니다. 궁정을 화려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내는 겁니다. 빚을 내가지고 계속 빚을 내서 화려한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루이 14세가 죽을 때 루이 15세한테 원금만 20억 리브로에 이르는 부채를 남깁니다. 또 루이 16세의 시세에 가면 프랑스는 국가 예산의 반 이상이 선대왕들이 남긴 빚을 감대서 얘기했습니다. 수입도 많지 않으나 그 예산마저도 빚을 감대서 썼다. 그런데 왕실은 여전히 화려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하인들의 제복, 제정, 사냥, 연해 등 점점 늘어나는 왕실의 사치. 그리고 귀족돌도 여전히 여기에 사치에 동참을 했다. 그럼 왕이 왜 이렇게 사치를 계속해야 되느냐? 당연히 국왕 권력이, 국왕이 위대해야 되니까 계속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치를 계속했다는 거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거를 이 국가경제를 부담하는 사람이 누구냐? 초다평민이었다는 거죠. 여기 프랑스의 계급별 분포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인구수로 보면 평민이 98%고 성직자는 0.5, 귀족이 1.5였다. 그런데 토지는 평민이 65%고 귀족이 25%, 성직자는 110%였다. 그런데 귀족의 영지와 성직자, 교회가 가진 영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313년에서는 밀라노 칭령 이후에 교회와 성직자는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땅들이 계속 증가를 했고 귀족들은 당연히 개인의 영지였기 때문에 왕한테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상품에 대해서는 왕이 세금을 거두지만 나머지 소득세 같은 것들은 국가에 대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이 국가가 필요한 돈의 100%를 평민이 부담을 했다고 하는 거죠.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 부담은 특정 계층에만 지우고 있었기 때문에 평민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 프랑스는 식민지 경영을 실패해가지고 그나마 없는 자금이 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프로이센과 치렀던 7년 전쟁의 여파로 미시시피 동쪽의 루이제에나를 미국에 팔게 되고요. 인도의 대부분을 영국에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미국이 독립전쟁을 했는데 영국과 싸웠겠죠. 영국과 프랑스는 양숙이었기 때문에 영국을 사실 물리치기 위해서 미국 독립군을 지원한 거죠. 이러므로서 프랑스는 별로 이득도 없으면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얻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자금 부족이 상당히 크죠. 궁정의 화려함도 유지해야 되고 국가를 돌려야 되는데 빚은 많고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엽니다. 그게 산부회의라는 거죠. 원래 산부회의라는 것은 왕의 자문 그리고 지역에 있는 증세권에 대한 동의 이런 목적으로 14세기경에 열렸었는데 그다음에는 왕권이 점차 강화되니까 여기 산부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성직자, 귀족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평민은 평민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니까 다 가진 자들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이 산부회에 소속된 사람들한테 별로 잘 보일 필요가 없었죠. 그동안에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궁재에 몰리니까 산부회라는 걸 열었어요. 성직자, 귀족, 브루즈아들이 모여서 국가 자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1신분 성직자, 제2신분 귀족, 제3신분은 원래 평민인데 평민 중에서 회의에 갈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어느 정도 경제력 있는 사람이 갔겠죠. 그 경제력 있는 사람은 브루즈아라고 본 거죠. 이 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새로운 대책을 수립을 하자라고 해서 회의가 열렸는데 이 산부회에서는 그러면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겠죠. 그전까지는 성직자와 귀족들이 힘이 셌기 때문에 그들 위주로 뭔가 이루어졌을 텐데 이제 제3신분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1인 1표제 하자 했더니 당연히 1인 1표제 하면 제3신분 사람들이 300명, 성직자 귀족은 100명, 100명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3신분 사람들의 의도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 2신분 싸움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회의를 해산해라 라고 했더니 해산 안 하죠. 그러니까 루이십스의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제3신분이 모여 있는 거를 해산시킵니다. 강제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베르사유구 옆에 있는 왕가의 소유의 테니스코트 안에 들어가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독자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이 사람들이 국민회의라는 걸 결성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영국식 의회와 헌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이게 바로 테니스코트의 선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코트의 선서에 누가 참여를 하냐면 브루조의 하급 귀족 또는 하급 성직자들이 여기에 동참을 합니다. 왜? 하급 귀족이나 하급 성직자들은 사실은 자기네도 가진 게 별로 없고 하급 성직자도 자기가 얻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혁명 주창자들의 생각이 동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3계급의 어떤 주장이 국민회의가 상당히 폭넓은 계급들의 지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국민회의가 역할이 상당히 커지고 이것이 밖으로 소문이 나여서 지역의 민중들 특히 파리시의 민중들한테도 소문이 나가지고 뭔가 지금 국왕에 대항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민중들이 뭉쳐가지고 뭔가 행위를 하죠. 그 행위의 대표적인 게 마스티우 습격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혁명의 지도부원을 별개로 민중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마스티우라는 감옥을 습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이 바스티우가 파괴됐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니까 또 지역으로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전국의 농민들이 들그려나가지고 지역에 있는 영주 귀족들을 사회하고 토지대장 특히 영주 귀족들은 토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25% 토지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토지대장을 없애버려서 그 땅을 농민들이 가져가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바스티우 감옥은 아주 혁명의 상징인 것이다. 실제로 보면 이 바스티우의 정치범들이 수용되었는지 이거는 좀 의문이요. 실제 한 7명 정도밖에 없었대요. 거의 비어있었다고 하는 건데 이 사건을 뒤에 혁명의 주체 세력들이 어떤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모든 전쟁이든 혁명이든 뭔가 이렇게 도화선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도화선의 출발점을 이 바스티우 습격으로 참은 거죠. 그래서 약간의 과장된 주장도 물론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사건을 기화로 혁명이 아주 불기처럼 나오게 된 거고 그동안에서도 많은 불만들 이것이 일시에 터져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재산계급 중심의 혁명 주체 세력은 있지만 이들이 여기 민중들을 다 통제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재산계급의 민중 또는 이 사람도 부르조아일 뿐이지 이 사람들이 원래 파리 시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지휘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떤 치열한 논쟁, 토쟁, 투쟁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선언이 등장을 하는데 프랑스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천부인권, 인간의 자유와 평등, 주권재민, 사상의 표현의 자유, 사유재산의 자유 같은 것들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주권재민이란 엄청난 거죠. 국가의 권력이 백성들한테 있다. 이런 시대는 로마 공화정 시대? 아니면 베네치아의 공화정? 뭐 이 정도가 있었을까요? 물론 아테네의 민주정? 여기도 사실 엄매라고 말하면 주권재민이라고 할 수는 없죠. 여기 들어가는 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완벽한 시민들은 아니었으니까요. 일부 사람들, 아테네의 시민이란 사람은 특정 사람들, 또 로마 공화정도 어느 정도 로마시에 있는 시민, 또 베네치아도 공화정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주로 기족들 중심으로 나라가 이뤄졌거든요. 이런 선언만으로는 프랑스 혁명에서 있었던 인권선언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퍼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건 분명하죠. 그래서 현대민주주의의 근강이 된 아주 중요한 선언이었다고 평가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있죠. 당시까지 국가를 통치하고 있던 왕,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있죠. 이들이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루이 16세의 평가는 이렇죠. 무능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유능한 사람이 볼 수는 없겠죠. 혁명의 시기에 이 혁명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하다. 그런데 여기 가장 평가가 나쁜 사람이 루이 16세의 아내였던 마리 앙뚜아네트죠. 빵을 달라고 했더니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이랬다고 하는 여러 패러디도 있는 여인이죠.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충시대 왕녀였고 이 사람이 특별히 지은 죄는 없어요. 단지 왕이었고 왕비였을 뿐이죠. 이런 혁명을 아마 잘 수습을 했더라면 이 시대가 변한 걸 인식을 하고 잘 수습을 했더라면 살해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루브로와 띨루리 궁에 있다가 해외로 도망쳐요. 그런데 도망치는 과정에 잡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잡히는 게 민중들한테 잡힌 거예요. 민중들 입장에서 보면 그전까지는 왕이라는 왕비라는 사람은 국가의 수상의 국가의 얼굴이기 때문에 나라를 책임질 줄 알았는데 책임은 지지 않고 해외로 도망가려고 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였던 왕과 귀족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국민들을 탄압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민중들 사이에 퍼진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은 이 나라에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퍼진 겁니다. 그래서 루이 16세 왕은 도망치다가 잡히는 바람에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된 거죠. 당시에 주도권을 지었던 산악파의 주장했던 로베스피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국왕이 무죄라면 혁명의 유죄가 된다. 그러니까 국왕이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왕이란 사람을 상영시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왕정이 폐지가 됩니다. 그 시대를 잘 들여다보고 시대와 잘 타협을 해가지고 입헌군주제를 멋있게 도입을 했더라면 화려되지 않고 스무스하게 갈 텐데 사실은 이 시대배너를 잘 이룰 수가 없죠. 안에 있으면 전체의 세상이 안 보이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몰라도 내려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결국은 이 시대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 프랑스는 혁명은 지속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아무도 모르니까 왕당파의 주장도 있고 공화파의 주장도 있고 입헌군주제의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서로 치열하게 쟁투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산악파의 지도자였던 혁명가 마라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이 됩니다. 여기 자쿠루이 다비디 그림 있죠. 마라의 죽음. 이런 산악파, 지롱두파 여러 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나라는 이렇게 가야 한다고 계속 치열하게 쟁론을 하다가 이 산악파가 자리 잡았는데 그 지도자였던 마라는 암살되고 그 뒤를 위해서 로베스 삐이라고 하는 또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방종한 자유의 패기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공포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뜻에 안 맞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1만여 명의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살해됐다는 거죠. 그래서 1년이 지나서 로베스 삐이루조차도 단두대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 방에 가야 되는데 그 방향에 가는 길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또 외세가 이 꼴을 두고 보지 못해요. 프랑스라는 나라가 군주정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는데 저 군정 자리 잡은 곳에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주권재민을 외치니 저 혁명이 이웃나라로 전파되면 어떻게 했어요? 특히 이웃나라 합스부르크나 잉글랜드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저 혁명이 우리나라까지 온다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혁명을 일어날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프랑스가 이웃나라의 공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세들이 침략해 들어오고 하니까 혁명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혁명의 혼란 그리고 이웃 국가의 침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구국 영웅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해결한 거죠. 이탈리아, 롬바르도에 침략하는 오스트리아의 군대를 이기고 영국을 이기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혁명은 잠시 소강상태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